어떻게 하면 거리가 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기본을 무시하고 그냥 스윙을 막 하시는 순간은 힘을 가져야 할 순간에 많이 분산시키거나 잃기 때문에 거리를 못 내는 거예요 스윙을 힘 있게 한다고 해서 거리가 나는 게 아니고 임팩트가 중요시 들어가야 거리가 나거든요 가장 쉬운 거는 어드레스를 할 때 왜 약간 긴장감을 허리에 줘야 된다고 하면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줘야 된다는 게 이 중심 코어에서 되게 많은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에 살짝 긴장을 주고 스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스윙이 긴장 때문에 많이 흔들림이 없어져요 배에 힘을 빼고 스윙을 하면 오버스윙도 됐다, 손돌림도 많았다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쉬기 전에 긴장을 딱 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몸 전체가 어느 정도 타이트해져요 이게 한 번, 두 번 연습에 익숙해지시면 나머지는 스윙이 잘 이루어지면서 정확한 궤도가 잘 들어오게 되죠 거리나는 방법은 항상 이 코어 백스윙하기 전에 힘을 살짝 주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본 기초를 단단히 잡으시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